구독과 좋아요 한 번 외칠까요? 구독과 좋아요 orman merry Suite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9, 10 2, 3, 4, 5, 6, 7, 8, 9, 10 롱 2, 4, 5, 6, 7, 8, 9, 10 5, 6, 7, 8, 9, 10 여기서 이렇게 정할까? 한 번 더 해가세요. 여기서 천천히 하나 알았어. 그래. 안 맞으면 그냥 잘했어. 지금 내가 이거 시키고 있어. 오사오스. 네, 네. 네. 다시 다시 한 번 더 해. 우리거 3분 이리 와. 뭐해. 그냥 내가 먹을 게 있어. 아무것도 안 돼. 아무도 안 돼. 아무도. 안 내면 보면 배영이할거야. 배영이. 안 내면 돼. 지금 어떻게 하는지. 여덟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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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내가 찍었을까 그래서 보면은 안 보여? 크레이버 왜 찍었냐? 너 연습하러 찍는거 아냐? 응 왜 연습하러 오냐? 그리고 1, 2, 3, 4, 4, 4, 4, 4, 4, 5, 7, 8 그러면은 예쁘한거 아냐? 아무것도 없지 나 앞에 프레이버 연습하러 오냐? 하라고 나를 치킨건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어 이렇게 해달라고 끝내가지고 만들어야되니까 연습 좀 해달라고 하죠 그냥 매승하는거 느낌이에요? 내가? 다 같이 맞춰야되기 때문에 하는건데 이것을 연습 안해드리면 아..내가 좀 있어? 에어버스에는 이렇게대로 강력이 없고 인해 알겠어? 뭐야? 이따가 왜 이따가? 지민아, 이따가야 돼 빨리 맞춰, 이따가 네 지민아, 이따가 왜 이따가? 뭐 때문에 지민아 공간이 몇가지? 공간이 몇가지? 공간이 몇가지? 아니, 쉬워 쉬워 네 공간이 몇가지? 간을 이렇게 맞춘에요 다행이에요 뭐 저녁 생각되면 이것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